네, 좋은 정보로 언제나 좋은 주식을 알려주시는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좀 수정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한 주를 마무리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나중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저희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이 또 만기일이라는 하나의 또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좀 어려워요. 네, 굉장히 장이 힘들죠? 네. 하여튼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은 이렇게 넉넉치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빡수꾼 흐름이지만 저는 이제 오늘로써 오늘이 만기일인데 좀 변곡점 형성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수는 빡수꾼에서 요즘 종목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특히 그동안 많이 상승이 일어났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가 많이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거든요. 힘드실 텐데 이제는 좀 서서히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역시 로테이션 종목 장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수정 앵커께서도 브리핑을 하셨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차트를 가만히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뉴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뭐가 있죠?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면 루닛을 비롯해서 AI하고 또 의료 접목된 그런 회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국 로테이션 종목 장세다.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왜 이제 오늘 그 만기일인데 변곡 가능성이 크냐. 한번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장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작년 9월부터 계속 갖춰왔던 고점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막 아직은 시작이지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밤사이에 미국 시장 나스닥이 양성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예요. 그래서 양성이 나서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서서히 이게 뭐냐면 역해든 숄더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변곡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냐. 역시 낙폭 성장주 단기 매매가 위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넘버 로보틱스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노란 톡이라던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공개 추천해드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안 좋은 차단이 15% 올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좀 힘들어지시는 거고요. 이렇게 노란색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내 증시로 와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음선 3개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약세장과 강세장과 구분하는 게 뭐냐면 만기일 날 변곡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게 되면 어제까지 음선 3개를 줬거든요. 서서히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터닝 프린터가 일할 가능성이 크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물론 지난달도 양선이 났지만 5월달 또 하나 양선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음선이 났기 때문에 제가 4월달은 계속 경계 모드로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은 좀 다시 한 번 상승이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드리고 싶네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5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만기일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낙폭 성장주들을 저점 매수를 잘 한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시간에 여러 종목들, 낙폭주들 많이 얘기 주셨었거든요. 먼저 그 종목들 AS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광시간에 62종목 알려주셨고요. 56종목이 목표주가를 달성했습니다.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종목들 2차 목표주가 달성했고요. 하늘색 표시는 3, 4차 목표주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AS 두 종목 준비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같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흐름을 내고 있는 DXVX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주가를 1차례 달성했죠. 지금 수익률은 7%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전략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부분 종목들이 2, 30% 빠질 때 동종목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수정혁크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몇 분 들고 나오니까 이게 뭐 위원님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은요. 단기, 중기로 계속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은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요. DXVX 기업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요. 한 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익 내려면 딱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보다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답니다. 참 주식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적 분석에서 절묘하게 있잖아요. 맥점이 되면 그 다음에 상세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뉴스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제 대표님 핀테 같은 것도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항상 저는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게 3천을 말씀드렸거든요. 3종 바닥이죠. 서세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7,480원 20원 모자랬는데 2,500원 더 달했고요. 이 종목은 좀 2차는 한 7,9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더 매끄러하게 보신다면 이 연봉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기업을 한번 노려보시라고요. 이게 뭐냐면 4년 동안 계속 거래가 없이 당연히 허금 싶어도 못했겠죠. 금년에는 양성 가능성이 있다. 양은량 나오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AS에 들을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음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얘만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겠거든요. 그러면 음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눈림에서 매수 한 7,900원 정도 넘는 동안 매수해서 한 7,900원까지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트레이딩 전략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해 드릴게요. 네. 눌림목을 좀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2차 목표 조가 7,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월 8일에 얘기해 주셨던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이 단기간에 17%가량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목표 조가도 넘어섰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상당히 기분이 좋았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날은 갭 상승 출발해서 좀 기분이 꿀꿀했었어요. 실은. 갭 상승은 항상 이렇게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뚝 눌러다가 어제 또 멋지게 상한가였습니다. 제가 동종목을 주목한 이유는 하나는 기술적 자리, 하나는 또 뭐였냐면 합성 운모, 양산 시스템하고 거기다가 그래핀 기술이 부각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그게 뭐냐면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뉴스를 하면서 시세를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아까 제가 나스닥 차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양은 패턴, 황금 100점 차이점, 넘버 5예요. 제가 이거 황금 100점, 넘버 4회까지 했죠. 이것만 제대로 매매하시면 거의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뽑았는데요. 2차 목표주가까지 도달했는데 이제 오늘 조금 갭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2,450원 거기에서는 수익실을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차 목표주가 2,45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종목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에도 방어형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예전에도 해서 수익을 또 주셨던 그런 종목이죠. DTN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도 봐야 돼요. 아까 이제 DX, VX 같은 건 상당히 안정되게 가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 요런에서 왔을 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바이오도 봐야 되는데 저는 바이오에서는 사실 항암치료 같은 걸 개발하는 것 그런 회사들 그런 종목들도 물론 좋긴 하지만 항상 야 이거 참 어려운 그런 과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캐시카고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 말하자면 제너릭 그런 의련 유학량이라든가 다 셀트 요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임상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것도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TNCR로입니다. 왜 그러냐. 임상 시험 대응하는 CRU 기업이에요. 그래서 빅 파마들한테 스탁 받아서 돈을 그때그때 캐시카고 되는 그런 회사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공모가가 17,000원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0% 무상 증자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라면 8,650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동산은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80% 가까이 매출 신장이라는 그런 회사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이 440억에 영업이익이 53억이에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제약금 10% 넘는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트를 보실까요? 지난번에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가격은 딱 6,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제 공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8,650원이에요. 그때 회사에서는 2만원 넘게 그러니까 만원 넘게 네이팅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2편에서 밀집해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DX, VX에 의해서 또 어제 운좋게 상한가 간 크리스탈 신수료에 의해서 이것도 오나면 슈팅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5,900원 정도의 매수는 무려 없겠고 목표가 1차 이거 먼저 짧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제가 주범을 보여드리면 주범 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짧게 짧게 먹는 또 단기 수익에 맞도 있는 거거든요. 6,300원 정도 보시고 2차는 6,500원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DTNCRO는 다시 기회가 왔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900원 목표주가 1차는 6,300원 2차는 6,5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격형 종목으로는 마음 AI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알파벳이 구글의 AI도 구글에서도 검색 엔진에 AI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에 4% 급등이 나왔습니다. AI 관련주들 다시 볼 때인가요? 저는 빛과 그림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빛은 뭐냐면 지금 구글이 보게 되면 4% 올랐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드, AI 챗봇이죠. 그걸 선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AI 전체에 대해서 어떤 모멘티비 형성 가능성이 있어요. 그림자는 뭐냐. 참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얘들이 압사하긴 압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챗GPT가 못 듣던 것은 그 언어 있잖아요. 언어가 뭐냐면 얘들이 쓰는 게 팜투 언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국하고 일부부터 공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치GPT 그런 데는 조금 그림자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 AI 종목들이 많이 내렸거든요. 또 어제 특히 셀바스 AI 같은 거 유증가격하고 현재가격 괴리 때문에 내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AI는 원래 종합인공지능 서비스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AI 콜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AI 휴먼 AI 인간이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마음 GPT 이걸 하나 파이프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그 다음에 또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 이런 다 콜센터에 있는 데들이죠. 그런 데에서 B2B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 회사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최근에 연 1%짜리 전환사치 11을 발행했는데 150억이에요. 그걸 다 누가 가져갔느냐 기관성 투자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께서 150억을 투자한다 할 때 그냥 앞으로 미래의 상장 동력을 보지 않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기 중개 다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미 쌍바닥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이라고 눌림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는 이 종목 내릴 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셀바스 AI 때문에 도매금으로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란색이죠. 아까 말한 노란색에서 이게 다이버지선을 하고 있고 오늘 한번 음선을 주대로도 전절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 매크로게 보면 주봉 보면 양양 패턴에서 이번 주 자르면 또 양선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은요. 한 2만 6천원 내에서 매수는 무려 없겠고 목표 1차는 2만 7천 3백 50원 2차는 이 종목은 조금 목표 2차를 한 10% 정도 설정해서 2만 8천 6백 50원 손절은 2만 3천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마음 AI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격은 하단에 자막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무료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만기일 이후의 전략과 함께 유망주까지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지금 어려운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1월 달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이 길지도 모른다. 단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만기일 이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망 종목은 무엇인가 오늘 좀 뭐 저는 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가장 8시 30분 여러분들 모실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 링크 노란 톡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장중 내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나중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